안녕하세요 예주팀의 예주에요 오늘은 언니 오빠랑 같이 나올 건데 언니랑 친구가 함께 같이 나올 건데요 방타추를 언니랑 친구와 함께 해볼게요 자 먼저 설이라는 언니에요 자 그리고 저희 사촌 친구에요 안돼요 무슨 친구에요 사촌 아니고 친구에요 그냥 친구에요 네 남자의 애는 이름이 시울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방탈차 가보시죠 고고 자 이제 저희가 다른 버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잠깐만요 갈게요 뭐가 여기가 어딨지 여기가 어딨지 진정해 진정해 다 진정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나가야 돼요 어 어떻게요 나가야 돼 내가 어 문이 안 흘려 나가려다가 방탈차해 Tour! 우리가 일단은 열쇠를 찾아야 해 열쇠? 그거 거거구 공이 여기 열 대ے 뽑은 거 його! 어금 뭐 카건지ё 거 언니가 무슨 장일 찾았어? 뭐?? 여기는 한 번 못나가면? 계속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여기는 타이틀 24시 같다 타이틀을 못하면 영원히 다치게 될 것 같아 으아아아악 너 소리가 다치다 으아아아아아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말했거든 우리 엄마가 계속 소리 지르면 귀신이 그리고 진정을 안하는 도리가 못 나가게 돼 그쵸 여러분 네 맞아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익기존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야 잠깐만 진동이 진동이 그래 다들 내가 아니 열쇠를 한번 더 줘보자 열쇠? 어 이거 아닐까? 이거 아닐까?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줘봐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 아닐까요? 이거 아닐까 콩콩콩콩이 이거 아닐까? 이거 아닌 거 아니고 콩콩콩이 왜였지 콩콩이 이제 열 떄었지 콩콩콩이 콩콩이 콩콩이 콩콩이였어 콩콩콩이었어 아 예 고로 만난 영수 아 이거 바빠 마이크의 파티야 내 마이크의 파티에요? 어 여기 마이크의 파티 세상이 아니냐용? 맞아요 여긴 지금 방 탈출하고 있어 왜? 잠깐만 진정해 우리 애 딸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해야겠다 잠깐만 아침이잖아 왜 탈출해야 돼? 아 그러는데? 잠깐만 이거 아닐까? 잠깐만 우리 그럼 여기에서 계속 살게 되고 밥도 못 먹고 학교 어린이집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시고 씻고 못 가고 꼭 못 가고 오 그거 아닌가봐 열쇠가 여기 엄청 많은데? 잠깐만! 왜?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? 제가 뭐 단서를 찾았어요 저 뭐야?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번 있으면 못 나간다 근데 제가 열쇠를 찾았어요 여기에서는 한 번 있으면 못 나간다 한 번 있으면 못 나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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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리 여러분 탈출했어요 재미있게 봐주셨다 좋아요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꾹 꾹 꾹 꾹 꾹 꾹 눌러주세요 이건 나만 나오는거야 예지TV storm 시-작 아으으으으 으으으 은 아우 아파 쪼 고기야. 예지한 괜찮아 예지TV storm 시 이거 compression 아니 이건 나만 나오는 photo 예제TV 타느리아 애기집소 시작!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꾹꾹 좋아요 좋아요 야유장 패키 패키